오늘은 송정희 백사장에서 낚시를 해봅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물에 들어가서 보라미를 좀 잡았습니다 보라미를 좀 잡았는데 촬영 때문에 안그러면 제가 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멀리 드리려고 이불로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멀리 캐스팅을 해놔 놓고 멀리 캐스팅을 해놔 놓고 지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보라미의 시야를 한번 좀 보여 드릴까요? 보라미의 시야를 좀 보여 드릴게요 보라미의 시야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라미의 시야를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기의 첫 캐스팅이 나옵니다 지금 저 밤에 한 밤에 22가 나옵니다 22가 나오는데 거의 한 32살 정도 되겠습니다 32살 지금 해놔 놓고 이거를 마다 좀 끓여 보겠습니다 불린지 안 불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보라미의 시야를 할 때는 이렇게 끊어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두기의 시야를 할 때는 이렇게 아까두기의 내가 쪽에서 안 들어오게 되죠 시야를 안 들어오게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좀 벌리줄 수 있겠죠 아멘 아까두기의 시야를 키워드 우리 도구Super 여윳이 감사합니다.